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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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튜브 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오늘의 2021년 마지막 업데이트가 되는 날입니다 과연 2021년 마지막 업데이트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주간 진행되었던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익스프레스는 물론 상점까지 종료되니 구매를 못하신 분들은 빨리 구매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눈꽃마을로 가는 차원열차 운행도 종료된다고 하니 소원석 보상을 못 받으신 분들은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계정 스킨을 받아야 하는 걸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많이 해야겠네요 다음으로 노리미트 모드가 재오픈 된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리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솔플로 하드모드를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노리미트 모드는 1월 27일 점검 전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마지막 업데이트 치고는 상당히 짧은 업데이트 공지네요 최근에 많은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에셀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내년에는 스토리 모드가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열릴 스토리 모드가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네 이렇게 이번 연도 마지막 업데이트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럼 저는 노리미트가 열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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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